염전 말고 갯벌을 가면 좀 쉬워지나 했더니 역시나 최서방님한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. 문제사위 어벤져스 5분 표정들이 조금 약간 썩소를 지으시던데 어떻게 보셨어요? 염전 사위로 보니까 내가 보다 너무 편하게 하네. 염전인데요? 가만 물 받으라면 잘 정발하고 나면 식구 좀 소금 있잖아요. 그럼 소금 쭉 담고 이러면 끝이잖아요. 저게 엄청 넓어요. 손으로 다 해야 돼요. 너러더라도 너러더라도 안 돼. 저건 그냥 놀고 먹는 거야. 제가 봐서 저게 뭐 놀러 간 거지 뭘 일하러 간 건가. 갯벌도 저거 놀러 삶에. 자연 삶의 현장이가? 자연 삶의 현장이가? 스토리 많이 나오는데. 그게 다 깼어요. 그건 놀러 가는 거잖아. 애들 데리고. 김장 400포기 해보시고. 단일 해보고. 맞아요 맞아요. 백년손님의 맛살이 우리 남서방입니다. 강제 처가살이 한 시간이 무려 3912시간. 후포리 처가까지 왔다 갔다 한 거리가 11만 8338km. 뭐야 이거. 감이 안 오시죠? 이거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은 거 아니야?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고. 두 바퀴 반이나 돌아? 완전 돌아버리겠네 진짜.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. 그렇죠 뭐 한 4년이야 했는데. 사실은 이제 요즘에 또 고추 이제 갖고 따는 시절이거든요. 아 고추. 풋고추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. 그렇게 이제 제가 좀 힘들게 좀 했는데. 요즘 사회들 보세요? 완전 편하게 하더구만요. 아 그래? 네. 그것도 처가살인 등. 아아. 그것 살고 볼 때. 아 근데 뭐 마을도 떼올 때 금방. 네네네네. 아 근데 뭐 마을도 떼올 때 금방. 네네네네.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. 사위하면 우리 이서방 끊을 수 없죠. 이서방. 인간쟁기. 하하하하하하. 근데 좀 불쌍해. 인간쟁기 4290평. 이야. 이야. 이서방님 처가살이 하면서 갈아온 밭 면적이 축구장 2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. 사실 웬만큼 오래 산 소도 4290평으로 냈던 거예요. 제가 한번 조사해보니까 소가 평균 한 3200평만 났다고요. 아 평생을. 아 평생을. 대단하신 분이에요. 아니 사실. 이만소시네 이만소시네. 예. 이만소. 그럼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도 동네에 우리 어머니들. 맞아요 맞아요. 어머님들은. 다 부려먹어. 이성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아니잖아. 달려가다가 똥그라미에서. 아 이러고. 아 이러고. 아 이러고. 네 맞아요. 힘든 농사를 그냥 다 이렇게. 진짜 소가 해야 될 일을. 그렇지. 사람이 되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상을 소로 받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네. 지름 안 하면 소로 받잖아. 수와 영광이죠. 어떻게 보면 벌받는 거네. 아 그 소들을. 벌받는 거네. 벌받는 거네. 소를 하도 타고 다니면서. 살아있는 소를 구호와 생기별을 시키고 말이죠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그 송아지들하고 생기별을 시켜서 가져온 거를. 알겠습니다. 토포리에서 밭 한 번 가시잖아요. 여자소죠. 여자소죠. 둘이 한 번 뭐 대절 한 번 하면은. 저는 김원희 씨한테 겁니다. 저는 김원희 씨한테 걸어요.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. 일은 암소가 잘한대요. 저한테 암소라고 하셨어요. 괜찮아요. 그때 저한테 암소. 암소. 아니 암소 해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